어둠이 깊은 맘상선명 어둠이 깊은 맘상선명 전날의 시간을 넘어 어둠이 깊은 맘상선명 나랑 미라게 거듭한 높이 더 깜짝 놀라 더 감출 수 없는 really so maybe 날 위해 춤을 춰죠 아름다워 단어의 공굴 속에 미유한 실속 you know 아니고서 다른 건 난 몰라 하얀 밤이 지나면 yun감들 하실 것 다 맞추어지지 않을 수가 흩어지기 전에 잡아 타오라도 불꽃날에 Baby two of us 다는 못 말아 말아 Oh baby that's my world 두 번의 불꽃돌이야 Oh baby 그래 그래 너 Oh baby 그래 그래 너 두 번의 불꽃돌이야 불꽃이 늘고 있었던 거야 Oh baby 스며디로 없이 놀래 나름이 나게 나듣던 몸이 널 퍼지는 욕덩이 Oh baby 널 미치게 하는 유혹 아름다워둬 날 고운 순결 위명한 시선 아니 무슨 날 된다고 말해 하얀 밤이 지나면 모든 걸 흘러낼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순간 그 조직의 기준만 잡아 타오라도 불꽃날에 Baby two of us 다는 못 말아 Oh baby that's my worl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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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의 불꽃돌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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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그래 그래 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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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든 상황들은 오, 꿈이 아니라고 더 운줄 듯한 싫은 자수 웃기나? Tell me to us 나는 하늘이 다이 났어 I'm a over-the-class-boy war I'm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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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의 물건 우리 I'm a young young 나는 그대 그래도 I'm a young young I'm a young young I'm a young young 잘 모르겠죠. 내가 본ช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 번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멤버 한 번 한 번 또 간단하게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브메 도톰한 애교살 리더 이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브메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메인보컬 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브메 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브메 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자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를 맡고 있는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어디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신곡으로 돌아왔잖아요 파이어 워크 이 곡 정말 좋은데 네 네 이 곡에 우리 멤버 전원이 다 작사 작곡을 참여하셨다고요? 저희 이번 정규 앨범에 열 트랙이 있는데요 저희 정규 앨범에 멤버 전원이 다 전곡에 작사 작곡을 참여를 했고요 신곡 이거 파이어 워크는 소연 양이 작사에 참여를 한 곡입니다 이야 그만큼 더 애정이 많이 가시겠어요 이번 노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라브메 우리 솔빈씨가 네 굉장히 매운 음식을 또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매운 음식을 또 즐겨하고 제가 잘 못 느끼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상당히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옆에서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 굉장히 매운 거 땀도 안 나시면서 그 대신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검진을 받아봐라 그래서 사실 감사하더라고요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 그 약간 독특한 체질을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끝나시고 우리 할인사람이 가족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좋을 것 같나 네 네 살짝 어떤 체질이신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멤버분들도 좀 매운 거 즐겨 드시나요? 어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인사람도 있고요 못먹는 사람들 그렇죠 아 그러세요 못먹는 사람은 정말 못먹어요 그렇죠 저도 뭐 매운 거는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 매력적인 우리 라붐의 무대를 보셨는데요 어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그려질지 예 다음에는 어떤 색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붐 앞으로의 활동 예 어 저희 신곡 파이어워크 이제 첫 주 방송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신곡 파이어워크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저희 멤버 각각마다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죠? 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제가 작사 작곡한 체온이라는 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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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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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이 시간 속에 영원히 꿈에 알리고 싶은 걸 땅땅이 있으며 잡들고 싶은 걸 같이 너의 맘에 이것이 딱 기억해져 우리들만의 paradise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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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다 눈부셔 눈우셔 눈으로 짚고 모든 걸我想 이는 새로운 차은 빛난 새삼속에 나의 발소리라 랄랄라 너랑 영원히 다시 나의 빛난 try 우린 따봉처럼 멈춘자 가슴이 붐붐붐 오오오오 오늘의 태어나 우리들만의 band brother 너 누굴 너는 말로 너는 말로 너는 말로 너는 말로 너는 말로 내가 너는 말로 나의 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라도메의 무대였습니다